네 저희가 또 우리 픽스 분들께서 진영이랑 저랑 카트 대결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냥 하면 제가 아직은 또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한 차이로 진영이보다 살짝 기록이 잘 안 되네? 살짝이요? 네 살짝이요 살짝 못 나오기 때문에 또 용이가 저의 편에 서서 진영이의 주행을 방해하는 걸로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초대해 줄게요 우리 멤버들 전 근데 달리는 게 더 재밌어요 막는 게 용이 형 너희 역할이 중요하다 형 그래도 형 해도 비슷하잖아 진영이랑 그렇게 하는데 진짜 미치겠다 정신이 혼미해지네 근데 이메인은 막자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럼 막자 하지 말아 막자 승관을 딱 해서 부딪혀 야 용이 형 형한테 오르면 어떡해 아 야 실수 야 여기서 실수하면 안 했는데 설마 설마 했어 내가 진짜 집중해 파이팅 아 야 실수가 너무해 실수가 너무하면 뭐야 실수가 너무 많아 실수가 너무 많아 아 주담여 안 그래도 진영씨 진영씨 저한테 여유 부리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해도 쉽게 이깁니다 어나더 어나더 레벨이에요 분량 뽑으려고 한 거고요 난 전 뱅뱅 들고 있을게요 용이 형 오 막상막하야 아 이거 병구장만 할 거 같은데 형이 먼저 가 응 오케이 오케이 뱅공사 두 Con 둘 다 들어왔어 형을 막으면 어떡해 형 형 형요 진영이랑 부딪친 거야 조금 있다가 netBO 화면 봐봐 네버 화면 아니야 이거래도 진영이가 피하다가 진영이 가면 형이랑 부딪쳤을 거야 알았어요 진짜 마지막 파킨 여기까지 야 용이야 아 너무 웃기네 마지막 파퀴가 중요하다 둘이 반대로 넘어진 게 너무 웃기네 알겠어 알겠어 용이 형 형 평으로 누른거야 지금 야 형형 나 방금 나 형 안 막았어 진영이 부딪쳤는데, 진영이가 형이랑 부딪쳐서 둘 다 진영이 떨어졌어요. 나이스. 이런 여유까지 부딪힙니다, 저는. 아! 나이스! 아, 딱 쩔었는데. 그러니까 좁은 길에서? 용혜야. 아니, 알겠습니다. 지영 오른쪽, 왼쪽 드리프트. 그렇지, 왼쪽. 순간부스 딱 그렇지, 오른쪽. 좋아, 용혜야. 왼쪽, 왼쪽, 왼쪽. 좋아, 용하! 오케이, 오케이, 빨리 와, 빨리. 안 돼, 안 돼, 떨어졌다. 한 바퀴, 한 바퀴 좀 이 시간 받게. 제발, 제발. 아, 나 약간 교회된 것 같아. 승부차기. 용혜야, 막지 마, 막지 마. 막지 마, 나와, 나와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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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차기. 나와, 형, 나와. 승부차기 골키퍼된 것 같아. 이야, 일리 가! 일리 가! 끝난 거야? 끝났어요, 형. 좋은 승부였습니다. 아. 고생했습니다. 이렇게. 마무리해주세요, 용혜 씨. 제가 마무리할 수 없다, 손잡고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. 손잡지 마세요, 형. 하하하하. 손잡지 마세요, 형. 아, 일단 공식적인 결과는 우리 리더 BX 형이 이긴 걸로 파정이 났습니다. 하하하하. 근데 이제 뭐. 재미지 않았어요? 재미있었어요, 형. 재미있어요. 하하튼 뭐 비록 제가 졌지만 뭐 인정하죠, 뭐. 하하튼 뭐 V LIVE 할 때마다 막 픽스분들 계속 카트라이더. 맞아, 맞아, 맞아.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뭔가 한 편의 그 마음의 짐을 약간 푸른? 그렇죠. 그런 느낌도 들고 졌지만 사실 진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. 그래도 뭐 오늘은 이겼네요, 뭐 오늘은. 오늘은 이겼다고 치고.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, 진짜로. 그러니까요. 항상 피하거든요, 항상 피하거든요. 제가 긴장했던 것 같아요, 약간. 하여튼 네. 축하드립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안녕.